자, 그럼 바로 갑니다.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. 자, 아직까지 타실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자, 당연히 몸풀이 일어났고요. 자,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만나느낌 가이죠. 새로 올라오셨음. 자, 그럼 한 분 한 번 시작을 해볼까요? 자, 일단은 우리 정작해 동화가 표정이 진지하니까 여기 우리 영화 먼저고요. 여기 우리 정작해 동화 괜찮아요? 아, 표정이 너무 진지하시는데? 아니죠, 아니죠? 괜찮은 거죠? 아, 쿨한 것 같기도 하고 아, 표정이 진지한 것 같아요. 자, 우리 이쪽에 아우 세상에 여기 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다 여학생이네. 거기 혹시 맨 끝에 거기 네 분은 아가씨인가요? 거기 네 분. 아, 거긴 아가씨. 거기 우리 아이보리 너희는 아가씨. 20살 넘었어요? 아니면 고등학생인가요? 20살? 아우. 야, 하필 여기 여기. 아니 얘네만, 얘네만 학생인 것 같은데. 하필 얘들이 여기 와. 어? 어, 거기 자켓 총각 너 지금 설마 옆에 여학생 전화번호 받은 거야? 너 진짜 여기 큰일 날라고. 이 사람 여기 CCTV도 있는데 안 돼, 안 돼. 자, 우리 단대쪽 넘어갈게요. 자, 우리 여기 총각들. 어,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이 아가씨가 타자마자 옆에 총각들 베드랑이 냄새 맡아. 야, 아니 좀 예고 좀 하고 좀 들어가. 야, 그 총각 당황하잖아, 당황하잖아. 옆에 우리 카드건 총각. 그 다리만 들고 있지 말고 옆에서 좀 힘들어한 거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. 아이, 그 뭐 그 도와주시면 되지. 그 야, 확인만 하지 말고 좀 다리라도 좀 올려주든가. 야, 매너 그렇지. 야, 그렇지. 어? 아니, 남자는 이런 거 해줘. 야, 아니야, 아니야. 네가 앞으로 돌면 어떡해. 야, 그럼 이 남자가 다리가 이상해지잖아, 너 때문에. 자, 우리 이쪽으로 넘어갈게요. 우리 이쪽에, 우리. 여기 우리 쪽기 분홍화도 표정이 되게 진지한 것 같아. 아, 나 오늘 희한하게 진지하신 분들이 많네. 큰일 났네. 저기, 죄송한데 옆에 모자 쓴 이 총각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요. 애가 다리에 힘이, 야, 만수야. 야, 미안한데 나 좀 살려줘, 만수야. 야, 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, 만수야. 만수야. 야, 나 좀 살려줘. 쫀끼 형아 좀 도와줘요. 이 사람이 방탄 쫀끼도 입었는데 도와주지를 않아. 야, 철수야. 야,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. 야, 나 자꾸 애 날 거 같아. 자, 우리 이쪽에. 우리 치마 아가씨는 이렇게 살살.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. 그 옆에 이 힘 없는 이 총각들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. 저기, 죄송한데 우리 쫀끼 형아. 그 밑에 자꾸 공갈방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. 제가 터트려도 되나요? 아, 나 진짜 남자들이 와서 이게 뭔 짓이야. 이게. 야, 이 정도면 얘 이거 슈퍼맨이지. 야, 슈퍼맨 이거. 야, 옆에 친구 불쌍해 죽겠네. 저 치마. 치마 가려주다가 이 언니 떨어지네. 빨리 올라오세요. 빨리 빨리. 저기, 우리 치마 언니 죄송한데. 저희 장판에다가 다리를 끼시면 저희 장판은 어떻게 못입니까. 거기 다리 끼시면 안 돼요. 큰일 나요, 큰일 나. 한 번만 밟아주세요. 장판 좀 밟아, 밟아. 아, 고마워요, 아가씨. 여기 여자 내시 온 건가요? 아니면 둘둘 이렇게 오신 거예요? 아, 둘둘 이렇게? A는 냈다 없는 건가요? 혹시 A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실래요? 네 분 중에 A 있는 사람. 아무도 없네요. 잠깐만 기다려봐요. 아, 또 소개팅 한번 해야지. 저 맞은편에 우리 총각들 다섯 명이나 있는데요.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다고 언제까지 옆에 있는 중댕들이랑 같이 탈 수는 없잖아요. 자, 힘들나세요. 우리 맞아갑니다. 두 바퀴 더 가요. 자, 그럼 힘들나세요. 자, 우리 총도 세게 갑니다. 자,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.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뜨리면서. 아, 나 이 남자들이 진짜 남자들끼리 자꾸 끌어안을라 그래, 니네. 하하하하, 그런 건 이태원 가서 하라고, 이 변태같은 놈들아. 거기 우리 검정색 후드테이프의 양격슨 총각. 옆에 총각이랑 자세가 너무, 둘이 너무 사귀는 사이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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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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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깜짝이야. 야, 이 소름이 졸&땉, 어이, 깜짝 놀랐네. 어이, 총각 괜찮아요?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시면 어떡해, 아, 등치 보면 지금. 아, 이 소도 그냥 때로잡게 생겼는데. 잠깐 손 좀 천천히 지세요. 마스크 터지겠어 마스크.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. 큰일 나 큰일 나. 옆에 우리 노란색 언니 좀 웃겨서 웃지도 못하고. 왜 총각들이 좀 이렇게 날아가 있을 수도 있지. 야 너 바디건 자세가 좀 그렇다. 우리가 네 궁뎅이를 본다는 건 이건 뭐야. 네가 변태라는 얘기야 이 나쁜 놈아. 야 이쪽에 우리 형아들도 잠깐만 기다려요. 형 내가 해줄 건 없고. 우리 여기 이쁜 언니들. 여기 여기 이 아가씨들 내가 빨리 떨어뜨려 줄게. 자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들 다 나오세요. 그렇지 나온다 뾰웅. 그렇지 검은색 당첨. 몰라 그래 이제 치마도 당첨이야 그냥 다 보내. 야 니네 빨리 저리가. 야 우리 조끼랑 쟤네 진짜 둘이 XXX같애 여기. 몰라 이제 저 형아들한테 다 보내줄 거야 내가. 거기 형아들. 이 정도 했으면 거기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? 아이 가운데 있는 애 모자 쓰네 얜 안 잡아주셔도 돼요. 얘 혼자 잘 놀잖아. 야 뭐야 너 결국엔 걔 다리 잡은 거야? 나 이 조끼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? 좀 도와줘요 조끼 형아 좀 이 사람들 한 번만. 그래 야 이렇게 진작 좀 도와줬었어야지. 야 처수야 야 어 고마워. 야 나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처수야. 야 이 정도면 진짜 둘이 전쟁영화 찍어도 되겠다.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. 우리 여학생들 힘내 힘내. 마지막 너희들이야. 아이 나 우리 이쁜이 또 만나줘야 돼. 하필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올라왔죠. 어 이쁜아 너 거기서. 야 야 야 고무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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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줄. 어 야 그 바지 땡기면 어떡해. 빨리 올라와 빨리. 우리 가운데 가디건 괜찮아? 많이 놀랬지. 아니야 아니야 너 바지 베낀 게 아니라 너 바지 똥고에서 빼준 거야.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해야지.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. 아 이제야 여기 좀. 어 아가씨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림이 좋네. 옆에 헝아 좀 잡아주세요. 다른 데만 쳐다보지 마시고요. 저기 거기 하얀마스크 헝아. 또 다른 데 그만 쳐다보시고. 옆에 치마도 있고. 여기 어 아가씨도 있는데. 아 이정도 있으면 좀 잡아주지. 아우 나쁜남자들. 자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.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드렸고요. 자 아무쪼록 타시느라고 고신들 하셨습니다. 아 나 여기 우리 노란색 언니. 여기 여기 떨어뜨리고 싶은데. 아 옆에 안경색 총각이 자꾸 희한하게 날아가서. 원래 날아갈 만한 덩치가 아닌데. 이 사람들 자꾸 날아가네. 자 수고들 많이 드렸습니다.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. 방금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. 자 우리 타신쪽 반대쪽. 자리 들어 나가시면 됩니다. 자 좋은 시간들 함께 들으세요. 안녕히 들어가세요. 자 반갑습니다. 즐겁고 편안한 주말밤 되세요. 출발. 자 오늘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시고. 저희 월미북 마이랜드와 저희 유튜브 채널 주태백이 채널 함께 하시고요. 여학생들 자세에 이 미친 것들이. 야 어따가 얼굴을. 야 이게 뭔데. 야 이거 목마를 타. 아니 이런 더러운 것들이. 야 어떻게 저런 자세가 되지. 야 진짜 누워있는 얘 니트가. 야 이쪽 뒷구름이. 야 비번이 기술. 야 가위차기. 야 내가 살다 살다 이런 미친 애들을 보네. 이게 왜 이래. 다리도 왜 벌려. 어머. 어머 우리 왜 이럴 씨. 아니 저 갈꺼고 이쪽에 잘생긴 남자들 많은데. 나 여기 여기. 여기. 회색티에 회색 바지 총각. 어 이거 여기 잘생겼네. 야 오른쪽에 얘도 완전 개상타네 여기 남자들. 여기 몇 살이야 나이가. 어 나이가. 어 19살. 야 나이도 괜찮고. 혹시 방금 여학생들 하던 자세 여학생이랑 같이 할 수 있겠어. 아 물이냐.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기다려 거절은 거절한다. 야 얘네 19살이래. 야 너네 몇 살이야. 야 이거 또 발차기를 하네. 없지 우리. 야 이. 어 이거 괜찮은데. 아 하지마. 하지마 야 이 19놈이야. 불꽃줄게. 어머. 말지야야. 그러니까 왜이러지. 우릴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. 자 저부터 여자 UFC 결승점. 자 이게 바로야. 절로가 절로 절로. 그렇지 야 니트 자연스러워. 야 야 야 이거 왜이래. 하하하하하하 야 뒤로와. 글로 글로. 야 그렇지. 가운데로 그렇지. 이런 게이득. 시리득. 핵이득. 얘 가운데 얘는 뭐하냐. 얘 좀비같애 좀비. 하하하하하하 야 얘 무서워 좀비같애. 하하하하하하 야 머리톱을 왜 들이게 돼 거기다.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지고. 뚝배기. 야 얘 졸라 웃기네. 아 이거 여보 형 총각 뭐해요. 얘 좀 좋아주지. 아 여기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. 그니까 웃긴 거야. 야 너 왜 거기 언니들한테 헤딩하고 왜 들어와. 자 어디 보자. 아 이쪽에는 친구분이에요. 저 찢어진 바지 아가씨랑. 옆에 우리 주부님 니트 아가씨. 아 여기 되게 얌졌네요. 여기 몇 살이에요 아이가. 나이가 어떻게 돼. 아 그냥 얘기해요. 하는 도중에. 그 오른쪽에 니 친구분 친구 보면 어머님 같고. 왼쪽에 친구 보면 따님 같고. 난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고르다 그러면 무조건 니트야. 난 일단 나보다 어깨가 넓어야 돼. 어 귀여워. 야 이 바지 핏 줄인다 진짜. 아니 그 친구 떨어지니까 되게 좋아해요. 와 나 여기 하얘슬 블라우스 하나씨. 나 되게 얌전하게 생겼는데. 와 그 발등에 웬 그림이. 뭐 미대생이에요. 뭐 외투인지 알까요? 아니 아니 그 가느다란 그 발목에다 무슨 그림을. 아니 뭐 발등이 뭐 스케치고 아버님이 유희연씨야? 이거 드림 뭐냐 드림. 어머 야 이것들이. 야 참고로 얘네 만난지 2분 됐습니다. 자 지금 만난지 2분 됐습니다. 만난지 2분. 야 야 2대1 멀티플레이. 어머. 야 얘 뭐야 이상해 아이씨. 아이씨 무서워 이씨. 아 이 자식 보면 이거. 야 얘 허리가 이렇게 꺼. 야 소동민 세리머니 같아. 야 얘 대박인데. 아니 어떻게 허리가 이렇게 귀냐고. 어 그래도 여기 오빠가 매너 좋다. 아 얘 걷는 것도 이상해. 아니 지금 엉덩이는 왜 맺혀. 어머. 그건 내 잔상이에요. 졸라봐요. 어 나 여기도 이쁜 애가씨들이 있어. 나 여기 3명은 몇 살이에요? 대학생들인가? 고등학생들 아니죠? 여기 깜장색이랑 가운드 니트랑 왼쪽 열쇠 니트. 여기 몇 살들이에요? 와 너 여기 하얀 바지 예쁘게 생겼다. 하얀 바지 예쁘게 생겼고. 우리 가운데 귀엽게 생겼고.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파란티 잘생겼고. 그럼 손에 든 거 뭐야? 뭐야? 시계야? 이게 뭐예요? 화장 보이지? 나 뭔가 있네. 여기 성인들이죠. 왼쪽에 하늘샘 남방 입은 총각 일행이에요. 같은 일행? 아 모르는 사이야? 너네 여자친구 없어? 나 진짜 미안한데 옆에 반바지 입은 총각. 형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. 다리 조금만 오므려 이 자식아. 밑에 아줌마들이 지배를 한가. 여자. 내가 남자한테 이거 처음 해봐. 하이스캐끼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시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고분들 만났습니다. 잘분만남아시오 리뷰얼! 마지막 라스트 정의하러 갈게요. 나 근데 저기 좀비처럼 타는 여학생들인가? 여기 아가씨들이에요, 학생들이에요. 나이도 안 물어봐서. 정신 없어서. 여덟 살이에요? 열여덟 살? 그 바지 왼쪽 아래 허벅지 점점 찢어지는 것 같은 건 내 기분 탓이지? 원래 그랬던 거지? 한쪽 다리만 내가 반바지 만들어줄까? 옆에 디테일 도와줘 좀 이따 떨어질 때 제 바지 옆에 있지 왼쪽 다리 우리 저거 반바지 만들고 레전드 쓰자 알겠지?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잘못만한 아쉬운 리뷰열 마지막이에요 이거 또 잠들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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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이 못 봐도 여기가 아니 팝팝하게 앉아서 뭐야 이거 거꾸로 헤드 스프링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아니세요 저 월미도 비보이예요 야 비보이 신기술 이것이 바로 루틴 다리 살 야 세력 자세가 야 이게 무슨 타세야 이게 뭔데 아 미친 것들도 있잖아 야 남자 너는 못 느껴서 같이 일해 얘들 왜 하체관절기 걸고 있냐 야 얘 겁나 웃기다 아니 셋이 팀을 해 자 다들아 수고들 많은 거 어우 저 뛰는 거 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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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왜 이러지 어머 얘 날개는 왜 이래 어 날개 펴고 닌자야 얘 걷는 거 또 머리로 헤딩해 얘 미쳤나봐 진짜 어 나 얘 개 사랑해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옆에 이쁜이 아가씨들 다들아 수고들 했고요 자 우리 거풀들 내기 재미있다구요 아이고 여기 초반들 정신 없었죠 아니 하얀디 종각은 아니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아니 몸도 좋은데 그 월미도 이삭 많고 여자들 많은데 그 거지가 지스레빠이 양말 짓고 저 발가락 주먹 쥐고 있는 거 봐 어우 귀여워 아니 자세가 무슨 남자가 애를 날라 그래 야 이 사람은 재밌겠는데 저기요 뭐 좀 보여주세요 이럴 때 한번 자 전부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남자가 애 낳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야 얘 뭐하고 있냐 오빠 나 오빠 겨드랑이 냄새 너무 좋아 오빠 야 거기 얼굴 대지마 이씨 거기 아니야 아 이씨 긍정사고 아 이끌네 자 마지막 여기까지 전할게요 내려가실 때 올라오시죠 반대쪽으로 자 안녕히 들어가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땡큐 aceptAd haben 아 이끌دا nor 들려иц qué 딸데 MY 담가 진짜 여러분들 الي 진짜 있 sweeter 맥